문 좀 닫아주시고 담배 냄새 차에서 담배 안 피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잘 좀 씹어주세요 유튜브에도 올릴 거니까 잘 좀 씹어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아무리 내가 싫다고 딴 데 가서 일하면 되겠어 그럼 안 되는 거에요 테이프 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선을 잘 빼는 게 중요한 거에요 이렇게 무식하게 일한 거에요 다시 와서도 고마워요 차 멋있다 이거 이것 빼곤 다 멋있게 잘했네요 네비도 8인치 3D로 바꿔 드릴게요 3D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집이 얼마나 싼 건데 카메라도 우리집에서 하면 순정으로 순정으로 껴주잖아 8인치로 껴주고 나보다 더 쌀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이건 기술자로서는 망각한거지 기술자로서 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것도 싸구로 껴주고 부서고 정리해 주니까 내가 네비 원래 깨있던 것도 반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? 네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정리비용 별도로 받는 건데 내가 해드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테이프에 못 써요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? 테이프에 내가 뭔가를 보여줄게 테이프 쓰는 법 어떻게 쓰는 건지 신수를 보여줄게 신수를 보여줄게 신수 손이 놓았잖아 화재 난다고 몇 살이세요? 45 응 나보다 형 같은데 나 50인데 50 50 아니에요 나 50? 응 담배 피우지 말아요 형이 돼버렸네 나보다 담배 피우고 시간 아이디 술하고 그런 거 먹고 나 술 안 먹어 담배를 피우지 말아요 네 자랑입니다 술 안 먹는 게 자랑이에요 자 이쁘지? 이렇게 손을 테이프로 막 이렇게 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감는 게 무식하게 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선을 안 보이게 선을 가급적이면 안 보이게 깔끔하게 자신 있게 맑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화이트처럼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차가 이뻐였잖아 그치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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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뭐 이런 걸 잘해 주니까 손님들이 날 이뻐해 준다니까 자 이렇게 쓰면서 선정리의 중요성 선정리의 신 제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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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죠 선정리의 아데나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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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밀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미는 거야 꺾는 게 아니라 네 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잖아 별거 아니잖아 어렵지 않잖아 그쵸? 간단하잖아 뭐 이렇게 어렵게 일을 했대 무식한 인간들 네 또라이들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네 넘어오고 여기로 끄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뭘 옆으로 빼고 뒤로 빼고 앞으로 빼고 지랄병으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잘 찍어주고 계세요 갈 거 올게 어디 오지 몇 개 넘어오고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멋있죠? 별거 아니야. 근데 이거 못하면 깝깝한 거지. 미치는 거지. 잘 끝났네. 선정리. 선은 항상 이렇게 한 곳으로 딱 빼낸다.